안녕하세요. 저는 태국에서 온 파나사 도탄이라고 합니다. 현재 박사 과정을 수려했고, 한국어를 태국인에게 가르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제가 소개할 곡은 현재까지 큰 인기를 그렸던 태국 고전 가곡 강카운 긴 끌로에 라고 하는데요. 바나나를 먹는 박시를 의미하는데 언제 누가 작곡을 했는지 알려지진 않았지만, 리듬으로만 보면 아유테야 시대 때 만들어졌다고 추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. 이 곡은 제가 그랬을 때 태국 전통 연극 공연, 태국 전통 춤, 그리고 거의 모든 태국 사극 드라마 장면에서 꼭 한번 들어봤던 곡인데요. 특히 저희 부모님께서 사극 드라마를 좋아하셔서 매일 아쉽게 보셨거든요. 그 당시에 어린 제가 부모님 덕분에 매일 받기 때문에 이 노래 나오기만 하면 뭐하고 있든 일어나서 춤췄다고 하더라고요. 이따가 여러분께서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흥겹고 신나는 그런 리듬을 가지고 있어서 배경음악으로 많이 쓰이기도 하고 현재 태국 축제나 아니면 여러 행사에서 연주되고 있어서 이 곡을 모르는 태국 사람이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오래되었고 많은 사랑을 받은 음악입니다. 국악으로 어떻게 열줄될지 제가 많이 궁금하고 기대되는데요. 국악으로 만나는 아시안 음악, 아시안 시나미 많은 관심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거품카!